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열두사도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교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인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부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일전에 지난주에죠. 지난주에 이렇게 밴드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그런 마음에 또 이렇게 가는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이면 다 통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도 그런가 저는 그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이제 어른들 지나가시면 이렇게 인사할 때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또 한 번 만나서 한 번 우리 같이 얘기 한 번 하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밥 한 번 먹자 하지 않습니까? 밥 한 번 먹자. 일 좀 잘하라 이렇게 말할 때 밥값은 해라 이렇게 말하죠.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밥맛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삶이 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툭 하는 말을 에이구 이 밥팅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나쁜 짓을 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게 되면 제 콩밥 먹으러 들어갔어 콩밥 얘기를 하죠. 돌아가신 분들을 나쁘게 말할 때 그 사람 밥술깔 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모든 순간에 대부분이 이렇게 밥 먹는 것과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언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대부분 또 이제 먹는 것과 연결되고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과 혹은 입과 연결이 되죠. 우리는 가족을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먹는 입이라고 말하죠. 너 식구가 몇 명이야? 식구 먹는 입 몇 명이야?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막 꼬치꼬치 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 호구조사하니? 이렇게 말을 하죠. 호구조사한다.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더라도 나 1등 먹었어 이렇게 말을 하죠. 1등을 먹습니다. 옛날에 홍수환 선수는 이렇게 챔피언 된 다음에 엄마한테 크게 한마디 했죠. 엄마 나 챔피언 뭐 했어요? 먹었어. 먹는 것과 연관성을 많이 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나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을 써 먹다. 이용해 먹다. 혹은 부려 먹다. 이렇게 하죠. 아무튼 이제 먹는 것 더 특별히 밥 먹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 또 이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죄가 처음에 들어올 때 사람을 때리는 걸로 죽이는 걸로 시작하지 않았죠. 뭐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도 뭐로 시작했냐면 먹는 거로 시작을 했지요. 우리 인생들에게 인류에게 죄가 들어올 때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어서부터 시작했는가? 먹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할 때 잘하는 거 어떻게 할 때 잘합니까? 말씀을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오해할 만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살을. 예수의 살을. 사실 초대교회 때도 보게 되면 로마로부터 크게 박해를 받을 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도 이제 이렇게. 제 집사람이 저를 부를 때 결혼하고도 한참 동안에 인재형제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거든요. 제가 남편이고요. 나중에 이제 애기쯤 나니까 이제 이름이 이제 누구 아빠로 바뀌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이제 어느 습관이 인재형제님 누구자매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형제 누구자매 하면서 같이 침실로 들어가는 걸 보는 거죠. 보면서 로마 사람들과 이방인들은 쟤네는 근친상관하는 자다. 형제와 자매가 같이 자더라. 내가 봤다. 이게 나오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인육식자로 이렇게 오해를 받은 겁니다. 어디 가서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살과 피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떤 건지 알죠. 먹는 거.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말씀을 먹는 거. 어떤 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같이 행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간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성찬식을 한 거거든요. 최후의 만찬을 같이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곧 예배거든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우리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이 이것이 느낌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이것을 실질로 실상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우르르 몰려가죠. 나가 고기 잡으러 갈래. 끝났죠. 어떻게 끝나버렸습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갈 일이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셔서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지요. 새벽에 가셔서 부르십니다. 주님이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또 이제 아침상을 차려놓으신 것이에요. 그들은 말이죠. 그때 딱 느끼는 순간에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기억해야 옳습니다. 주님이 이제 조반을 다 준비해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말을 보겠습니까. 나와 같이 이 식탁에 참여하도록 하라. 주님의 식탁에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뭐셨나요. 마태범 11장 누가 보면 6장 보게 되면요. 이렇게 주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가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같이 이제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또 죄인들과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장로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주인들과 같이 밥상을 같이 할 수 있겠는가. 밥상을 같이 한다는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 또 관습이 그들의 행태를 읽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나와 같이 밥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지요.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같이 이렇게 대면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밥 먹는 거를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밥은 절대 같이 먹지 않습니다. 같이 앉아있지도 않고 말 섞질 않은데요. 이들이 같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같이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여 자매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또 밥을 같이 먹음으로 우리는 식구다. 우리는 형제여 자매다.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저주스러운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식사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대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대면할 수 없는 사회. 저주받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식구인 것을 어떻게 나눠낼 것인가. 우리는 깊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이 식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너무 심한 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좀 저주스러운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7월 둘째 주를 이렇게 주의를 성수하고 있습니다. 거칠월이 가겠지요. 하반기, 상반기가 이미 지나가 버렸고 하반기를 연지가 벌써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하반기 사역을 준비해야 될 교회의 어떤 사역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 우리 성도님, 몇 년 전에 우리 대통령 어떤 전직 대통령께서 비명에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위원도 죽는 걸 보기도 하지요. 이번에는 서울시장께서 비명에 당신의 명대로 살지 않으시고 중간에 또 이렇게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예요. 좌와 우를 무시하고 인생들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제 이 서울시장이라는 상징적인 또 실질적인 어떤 중요한 위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권락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 한국적인 상황이 있고 코로나 시대가 있고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 교회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장소 문제 많이 지금 정리가 됐지만 또 문제 있죠. 또 다툰 문제 지금도 계속해서 법적인 일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고 문제라고 한다면 숙제라고 한다면 숙제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숙제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이제 그중에 가장 큰 숙제가 무엇이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보더라도 한국적인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겠는가 저는 한국적인 교회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나 큰 의미로서는 한국교회 더 큰 의미로서는 이제 주의 몸된 교회죠. 주의 몸된 교회 또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문제가 무엇이겠는가 저는 그거를 성만찬 속에서 찾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주와 하나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부르시는 거죠.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나와 같이 이 식탁에 참여하자. 우리는 한 식구다. 한 공동체다. 한 몸이다. 한 지체다. 하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과 하나됨이 진실로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대면하기도 쉽지 않고 예배에 이렇게 같이 오기도 쉽지 않고 오더라도 마스크 쓰고 완전 무장하고 이렇게 겨우 저도 어느 순간에 마스크 쓸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모습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이 보이지 않는 끈끈한 그 모습과 또 이 선이 분명한지 놓치지 않는지 주님은 나를 잡고 계신데 나는 같이 잡고 있는지 또 더불어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 교회 내에 있는 이 모습들은 어떻겠는가 한번 돌아보고 싶은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하나처럼 한 지체로 한 식구로 살고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 관계 속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지금도 여전히 증거되고 있는지 보고 싶은 것이죠. 오늘 같이 너무너무 많이 본 여기 사도행전 6장입니다. 여기에 6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일곱 집사가 세워진 그 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말이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그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이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이제 이렇게 한 사람 마띠아를 뽑게 되고 2장 넘어가게 되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또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 베드로 설교하면서 3천 명이 순간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신자가 되지 않았어요.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 가능할까요 유태인들이라 가능합니다. 이미 구약 말씀이 여기저기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맞춰지게 되면서 아!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제자가 그냥 확 돼버리는 것이죠. 유태인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면서 성령이 임할 때 마음 문이 열려지게 되면서 제자의 수가 3천 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럼 엄청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장에 가보면 또 이제 이렇게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누가 봐도 이제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병이 있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그 말씀에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난리가 벌어지게 되고 또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4장 넘어가면서 말이죠. 그러나 또 핍박이 있게 되고 그러나 또 이제 4장 초반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또 4천 명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3천 명, 몇천 명 막 들어오게 되면서 거의 메가 처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장 말미에 두 번째 큰 박해가 있게 되고 그리고 6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의 그때라는 말은 뭐냐면 몇천 명, 수천 명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한 마흔 명 넘어가는 그 엄청난 교회가 됐을 때 처음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바로 여기예요. 크게 붕, 순간순간 푸게 붕했습니다. 이때까지 약 5년, 6년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만 명이 넘어가게 되는 그 엄청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의 이어지는 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 아까 3천 명 나오게 되고 수천 명 나오게 되는데 제자가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제자, 사도적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 속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들 사람들은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 원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쪼개지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무력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충만했던 초대교회 이때 교회 리더들이란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다니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요.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중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문화권이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헬라 문화에 익숙했고 헬라 사람화됐고 헬라의 언어와 헬라적인 사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는 잘 모르는 거죠. 헬라파 흩어져 있는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도 히브리 말을 알지 못하고 헬라 말밖에 하지 못하는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 이 말은 뭐냐면 헬라적인 문화 속에 헬라적인 사상을 가지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 유대 지역에 살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열등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렇게 히브리어도 할 줄 알아 그런데 저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고 헬라 말밖에 못해 이게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차등 같은 것이 보이게 되고 차별되게 되고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 혹은 떨어진다 수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과부들이 자기 속에 이렇게 있는 헬라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것으로 빠지는 것 자체가 문제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이 속에는 저 밑바닥에 있는 이렇게 두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알력 그러나 이제는 보이게 되는 거죠. 보이게 된 것이 원망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아 누락이 됐구나 구제에서 누락이 됐구나 그것이 아닌 거예요. 뿌리 깊은 히브리 사람들의 고유한 뿌리 깊은 그런 차별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원망이 생겼습니다. 이 그 당시 이 사도들이 지혜롭고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어서 하는 것들이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다 불러모으고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괴를 일삼 공괴는 뭐냐면 금전출납하는 겁니다. 공괴 재정출납하는 것 이거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아달라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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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모으면서 그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장면이 먼저 있는 것이에요. 사도로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 더 깊이 기도하지 못한 것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현상적인 것들 원망이 있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지도자들이 말이죠.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에 깊어지지 못한 부분들 더욱 기도하지 못한 것을 돌아볼 수 있다. 한다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 파 헬라 파 를 벗어나서 그들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했다는 것 신령한 사람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사람들이 스테반, 빌리, 브로고론, 니가 너로 디몬, 밤에나 쫙 이제 일곱 사람들이 뽑혀지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일곱 사람들의 이름의 형태가 히브리적인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일곱 명의 사람들이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히브리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기록해놨습니다. 그건 상징적인 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일곱 명을 뽑은 것은 뭐냐면 일곱 명이 엄청난 일을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곱 명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히브리적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고 헬라적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헬라파로 이름을 쓴 사람들 헬라적인 사람들을 일곱 명을 뽑았을까요? 제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이렇게 헬라파 4명 히브리파 3명 한 대군 아니면 헬라파 5명 히브리파 2명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몽땅 헬라파로 뽑은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 구구한 말로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명 다 내려놓은 것이지요.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이 깊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지 못했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딱 제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성찬식의 성찬이 될 수 있게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는 살과 피를 주기 위함이고 살과 피를 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성찬식을 성찬을 만드신 것입니다. 성찬의 완성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지만 그것이 합법화되고 공식화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대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죽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성찬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뭐겠습니까 3이 아니라 1이라는 얘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성자와 성령님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 되게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셨어요. 하나가 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놀랍게 부응하고 수천 명이 오게 되고 만 명이 넘어가는 메가처치를 잃었지만 많은 수의 제자가 들어왔지만 어느 순간에 원망이 있을 때 급히 회개하게 되고 원망이 있을 때 시기가 있을 때 질투가 있을 때 하나 됨이 보이지 않을 때 급히 회개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전부하지 못했다 하면서 이제 일곱 명을 뽑게 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다 5절을 보시게 되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1절에 원망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기쁨이 뭐겠습니까?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거할 때 축제가 되든가요 싸움이 되든가요 인생 사회에서 선거 있을 때 뭔가를 뽑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먹질을 하게 되고 쌍욕하게 되고 모략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는 것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중요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이 되기 때문에 권리와 뭐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서도 그래야 되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때 일곱 명을 뽑으라 했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축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뽑힐지 이 사람들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헬라파 플러스 히브리파가 다 같이 축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리더들이 급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뽑아달라 얘기를 하고 사람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온교회가 다 모여서 얘기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 성령께서 기뻐하는 그 사람을 뽑게 되는 것이죠 축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축제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7절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건 좀 안타깝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가 이게 한 문장입니다 쭉 이제 한 문장으로 쭉 이어지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마치 떨어진 것 같습니다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어성경 NIV를 보시게 되면 이게 so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so so 그래서 이 말이죠 헬라 말로 보게 되면 카이 이렇게 합니다 카이란 말은 and 그리오란 말이 더 많지만 또 다른 말이 뭐냐면 그래서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이 말이 되는 것 이것이 있어야지만 성경이 재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수하고 이렇게 원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뽑게 되면서 사람들을 뽑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들어 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려면 하나님이 하늘물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여시고 하나님의 물만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또 열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문이 열리고 심령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열려지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들 그 복과 은혜와 능력들이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왕성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소 카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심히 왜 더 심히 붙었을까요 앞에가 있는 거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늘문을 여시고 심령이 열려지면서 심령이 열려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좀 더 보태면 말이죠 교회와 세상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 성도인들 오해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만이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담이 쌓여지게 되면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방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도 이렇게 담이 쌓이지만 안 되고 세상까지 흘러갈 수 있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은혜가 또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문턱이 낮아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때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내에도 이렇게 좌와 우가 있다고 이렇게 바람소리같이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좌와 우가 있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아주 건장한 믿음 충만한 그 청년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전목이 아기도 있는 것입니다 전목이 아기가 많은 것이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은 무한히 돈 많이 들어갈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전목이 아기들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또 오늘 내일 돌아가실 우리 또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여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12사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는 말이죠 세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동의사에서 뭔가처럼 절대로 같은 곳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 12명으로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과 스테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질이 다른 사람 성향이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 같이 뭉쳐있을 때 그 일곱이 되는 것입니다 더 세븐 바로 그 일곱 그 일곱 사도들 일곱 안수집사가 되는 것이죠 열심당 시몬이 있는가 하면 세리마테가 같이 있을 때 그 열둘 열두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좌가 있는가 하면 우가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벌벌귀는 조그만 꼬맹이 아기가 있는가 하면 연세 많이 지긋하신 장로님 권사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교회가 커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모든 분들이 있는 것이죠 좌도 있는 것이에요 우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좌가 우한테 너 왜 좌가 아니야 우가 좌한테 너 왜 우가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맨날 쌈박질 해보세요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신나간 사람이지요 그러나 오른손이 있는가 하면 왼손이 있는 것이에요 오른발이 있으면 왼발이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소장파 젊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노장파가 또 있어서 안 맞는다 그것이 아닌 거죠 연세 잡은 분이 계셔야 됩니다 또 젊은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젊은 친구가 보수주의처럼 밤맛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밤맛 얘기했지만 밤맛 없는 것이죠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뛰다니면서 열심히 뭔가 운 도망가 계시죠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골고루 짓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그 이유 이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면서 하나 되면서 건강한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됨을 정말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 됨으로 부르셨습니다 한지체로 부르신 것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일곱 명을 뽑으면서 축제를 이루면서 일곱이 대단한 일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일곱 명을 뽑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일곱 명을 뽑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새로운 국면을 이 초대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잘 이기면서 놀라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6장 넘어가면서 이제 스테반 나오게 되고 순교자 선교자 선교자 빌림 나오게 되고 또 바울도 등장하게 되면서 또 11장에 가게 되면 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13장부터는 이제 선교를 감당하는 헬라적인 사람들 선교를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헬라적인 사람을 또 이렇게 뽑은 이유도 뭐냐면 선교적인 마인드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성을 말씀드립니다 뭐겠습니까 우리의 정치성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 됨으로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청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식탁으로 부르신 식탁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밥상공동체 식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하나 됨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 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 또 건강한 교회 원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축제를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이러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부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같이 예수의 한 번으로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